여러분 조금만 더 눈여겨봐 주시면 어쩌나 마구잡이 살아온 인생 이렇게 불러도 되지만 어쩌나 마구로 여기를 차려 어쩌나 마구 시작 어쩌나 마구 잡이 살아온 인생 살아온 인생 시작 살아온 인생 마구잡이로 살다 보니 인생이 저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고 그래서 인생의 길이 아니라 인생 마구 인생 마구 인생 인생 어쩌나 마구잡이 살아온 인생 시작 어쩌나 마구잡이 살아온 인생 대박 이렇게 불러주면 노래가 사는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눈 깜짝 들어가는 내 나이 시작 눈 깜짝 들어가는 내 나이 눈 깜짝 들어가는 내 나이 눈 깜짝 들어가는 내 나이 시작 인생은 본전 이랬지 시작 인생은 본전 이랬지 올 때도 갈 때도 올 때도 갈 때도 땡겼다 밀어봐요 땡겼다 밀어봐요 땡겼다 밀어봐요 놀라는 중으로 올 때도 갈 때도 시작 올 때도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거지 그 다음에 오로지 공부하라 시켜놨더니 이제 잘 보시면요 빨리 지나가는 것들이 눈에 보여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눈에 들어야 오로지 공부하라 시켜놨더니 그 다음에 여기 잘했는데 오로지 에란노 라치 여기서 제일 잘할게 오로지 에란노 라치 정석 에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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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지 에란노 라치 2조 시작 오로지 에란노 라치 아니면 틀렸어요 1조 시작 3조 시작 오로지 에란노 라치 1조 아죠? 버티는거야 3조 시작 오로지 에란노 라치 1조 시작 오로지 에란노 라치 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찾고 싶던 난이 사신경 꺼세요 이럴 때 여러분들 남이 사신경 꺼세요 할 때 노래 부르지 말고 내 인생을 제발 건들지마 태클 좀 건들지마 남이 사신경 꺼세요 남이 사신경 꺼세요 남이 사신경 꺼세요 1조 시작 떨면서 시작 남이 사신경 꺼세요 이어서 오면 일어서 오세요 저번체로 2조 시작 남이 사신경 꺼세요 신경 안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3조 시작 남이 사신경 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냐면 번전치기 인생살이가 인생이 길다 백년이니까 인생살이가 인생살이가 손을 들어 보시면 좋은데 인생살이가 갑니다 하나 둘 한 번 더 번전치기 인생살이가 인생살이가 이래저래 사나 샘샘이까 한 번 더 번전치기 인생살이가 고가껴도 시작 고가껴도 내 인생인걸 자 추억 고가껴 고가껴 다툴되는 게 시작 고가껴도 내 인생인걸 자 이럴때 콜 숨을 내려요 콜 시작 콜 시작 콜 고가껴도 내 인생인걸 자 목표 때문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메인들 준비 갑니다 3 2 1 2 3 2 3 2 2 3 2 2 3 2 2 2 3 1 2 1 2 2 2 2 3 2 3 2 2 2 3 2 2 3 2 4 2 3 3 2 3 3 3 3 4 4 4 4 4 5 4 5 5 5 6 5 6 6 5 5 5 5 5 6 5 6 6 6 6 6 6 7 6 6 7 7 7 7 7 7 8 9 9 9 7 7 8 9 7 10 10 10 10 11 11 12 12 13 12 12 13 15 14 12 두 살이 살아온 이 새 눈 깜짝 들어가는 내가 이 숫자라 인생은 먼저 뛰었지 올 때도 간대도 이 손으로 나는 인생인거지 둘 셋 넷 오로지 몸무하라 시켜놨더니 오로지 내가 뭘 안지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찾고 싶어도 남을 사친 것 끝에 오고 혼자 지린 인생살이가 이때 처음에 상하쌤쌤이 다소 혼자 지린 인생살이가 혼자 지린 인생살이가 이때 처음에 상하쌤쌤까지 혼자 지린 인생살이가 혼자 지린 인생살이